ㅎㅎㅎㅎ ㅋ 질러! 기름통! 오.. 오... 오오오오오! 오오오! 야어어! 야 대박 개짜네! 이거지!!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하는데? 야 이건가? 이게 진짜 드래곤 나이트? 점프 뛰었죠? 오우 쉣 질러 아니 저걸 쓴다고요? 뭐지? 오우 쉣 오우 쉣 잘 인정에 처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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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그렇지 아 홈런 볼 아 이거 때렸는데 105 와 중단 뚫었어 미쳤네 와 대박 너무 잘해 다른 캐릭 어이 조금이라도 이기고 싶다면 성전과 망치 그리고 믿음을 가져오도록 아하하 하하 하하 흠 제우스님 아크 게임을 잘해가지고 드볼파도 잘하시고 나이스 점프 뭐야 이거 용가리 아 용가리 뭐야 왜 이렇게 남아있어 아 캔슬해가지고 압박하네 우와 질렀어 나이스 나이스 반대 아 쎈거 맞은다 어 지르고 와 압박 미쳤다 돌아버렸네 와 진짜 너무 잘한다 다양하게 때린다 난 허접한 콤보라도 때려야돼 아 왔다 컴보 맞는다 아하 미쳤나봐 아하 만난사람중에 제일 잘한다 우와 필드컴 뭐야 나이스 1대1 호호 우우우 으케 이겼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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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어퍼 슬랙 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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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하하 하하 오우 대시 짬발 할 것 같았어요 대시 약발 이기나? 나이스 2대1 오케이 강한망쥐 강한망쥐 어 바로 리버설 용 믿고 때릴 것 같았어 그렇지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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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르기 큰일이다 큰일이다 고맙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! 뒷점프 호호 하아 하아 오지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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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까비 아 강한 망치가 아니잖아 와 호모 미쳤다 엄청 세네 나이스 나이스 어 잡기하시네 나이스! 대공 다쳤다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공 다쳤어 칼같은 반응